네, 여러분 우리 26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해설강의 3월에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선생님의 해설강의 할 때 지문을 하나하나 풀어드리지는 않아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풀어가보면 좋겠다라는 걸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행동을 좀 교정하고 어떻게 풀면 좀 더 좋을까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험지 다 가지고 오셨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이 앞부분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목이 있죠, 여러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3월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을 봐야 된다.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그래서 문제를 26, 27, 28 쭉 봤더니 우리가 좀 활용할 만한 해설 보기가 없어요. 원래는 해설 보기 박스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읽어놓고 아, 요러한 방향의 작품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게 조금 부족해요. 그 대신에 선생님이 뭘 봤냐면 28번 보시면 그 표가 있잖아요. 되게 막 보기 싫어지는 그 표가 있죠. 근데 이 표를 보니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 3단계에 최종 선정된 게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 수군가야. 수군가 여러분 뭐예요? 토끼 간 찾아오는 거. 토끼와 자라 이야기 있잖아. 그거 판소리 버전이 수군가예요. 사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나가기까지 그 전에 어떤 일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겠구나. 그 부분이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 작품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험지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터인데 인간 세상 같으면 뭐 이런 얘기고 수국이라. 수국은 뭐예요? 물 숫자 쓰여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물, 수, 나라, 국. 물, 나라다. 그러니까 바다, 궁궐이다. 이런 얘기죠. 물고기 동물이 각각 벼슬 이름을 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용국의 벼슬 이름이 4기에 있던 바라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 라고 하면서 수군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어떤 장면인가요? 이 용궁에 궁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신하들이 쭉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A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A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를 쭉 읽어봤는데 선생님이 이거 다 읽어야 될까? 안 읽어도 될까? 나는 실제로 볼 때도 다 안 읽었어요. 물론 여러분 문학을 꼼꼼하게 안 읽고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A라는 이 부분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래. 보면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판서, 민어, 주서, 오징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대왕전에 저를 꾸벅꾸벅꾸벅하는지라 하고 나와. 대왕전에 저를 꾸벅꾸벅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신하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궁궐, 그 용궁의 신하들, 물고기가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쭉 읽어나가는 걸 보면 승상은 거북, 승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고전소설 읽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벼슬 이름으로. 아 승상이라는 벼슬을 거북이라는 동물이 맡고 있고 승지라는 벼슬을 도미라는 애가 맡고 있고 그러니까 관직과 그걸 맡고 있는 물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쭉 나열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A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하들을 나열하고 있구나. 물고기 신하들 나열. 자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어디로 갔냐. 넘어가 봐. 27번 보시면 A와 B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열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읽고 나는 27번으로 바로 갔어요. 이거까지만 읽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니고요. 나의 의도는 뭐였냐. A 부분에 해당되는 설명들 중에 아닌 거를 지우러 가야겠다 하고 간 거예요. 봐봐. A의 용궁의 모습을 이라고 1번에 나와있죠. 27번에 용궁의 모습이 아니라 신하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틀렸다. A는 수국의 신하를 어? 맞는 것 같아. 세 번째 A는 신하들의 생활 모습을 해서 2번, 3번이 둘 다 신하들 얘기가 나와서 일단 3번은 냅두고 4번 A는 용왕에 처한 문제를 안 나오죠. A는 5번 용궁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이라면 이거를 바라보는 이 신하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술자에. 근데 그런 게 안 나왔죠. 2번, 3번 중형으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생활상을 그리라고 한다면 얘네가 어떤 모습으로 뭘 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인사하는 거 그게 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수국의 신하를 하고 B는 모르니까 비워두고 뭐뭐를 열거하여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나와있네요. 열거. 판소리에서 열거가 나오면 장면의 구체화, 극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틀렸기 때문에 얘는 너무 쉽게 나는 사실 그런 의도로 간 게 아닌데 봤더니 A에 해당하는 맞는 정답이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2번으로 바로 체크했어요. 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부분이 나와 있을 때에는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풀어가야 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